아포방포. 꽃피는 5월 우리 지민의 계절인 듯해요. 지민이 참여한 분노의 질주가 현재 미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서는 지민이 10초 정도만 나온다고 낚였다는 소리를 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 10초 때문에 분노의 질주가 대박이 됐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 아미 팬들을 생각해보면요. 어떤가요? 오늘의 주제는 지민의 라이크 크레이지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방탄소년단 지민이 빌보드 아티스트 100 차트에서 한국 솔로 가수 역대 최장기간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무려 8주 연속 차트 이내 성공한 건데요. 엄청난 저력을 보여주는 거죠. 지민의 라이크 크레이지는 데뷔와 함께 디지털송 세일즈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에 올랐던 노래로 최근에는 33위로 재진입하였고 월드 디지털송 세일즈 차트에서는 지난주 13위에서 이번 주 3위로 역주행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지민의 빌보드 1위 곡 라이크 크레이지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나왔답니다. 지민의 노래 라이크 크레이지가 서울시 홍보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이 홍보 영상은 서울 페스타 2023의 영상으로 서울의 매력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게끔 제작된 영상입니다. 특히 이 홍보 영상에는 한국 솔로 가수 최초로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 1위를 차지한 지민의 노래 라이크 크레이지가 쓰였는데요. 이 노래의 경쾌한 사운드가 서울시 홍보 영상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려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화려하고 다이내믹한 영상미를 뽐내고 있답니다. 물론 지민의 매혹적인 목소리가 영상의 완성도를 더 높여주었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름다운 서울의 풍경과 천사 같은 지민의 목소리가 더해져. 그야말로 꿈같은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빌보드 한국인 최초 솔로 핫 100 1위 가수 지민이의 노래와 어울리는 최고의 도시 서울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영상에 달린 댓글 하나 소식 던집니다. 아름다운 서울의 풍경과 천사 같은 아름다운 지민이 목소리가 합쳐지니 환상입니다. 빌보드 한국인 최초 솔로 핫 100 1위 가수 지민이의 노래가 너무 잘 어울리네요. 서울시의 선곡 탁월합니다. 선곡장, 울지민님 목소리와 드론쇼가 펼쳐지는 아름다운 밤의 풍경이 너무도 잘 어우러져 있네요. 귀한 영상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은 뮤비비에서 이렇게 지민의 노래 라이크 크레이지가 빌보드에서의 성과와 함께 새롭게 공개된 서울페스타 홍보 영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어요. 지민의 활동이 계속해서 성공적이길 바라며 그의 노래가 우리 모두의 마음의 새로운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시청자님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